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헤어웅! 여러분들 안녕! 안녕! 들리나요? 보이스올리 처음이라 신기하다. 나는... 이거 인정복이 밑에서 까지나가요? 소리 시끄러워. 되게 시끄러운 소리 날까 봐. 그래? 아닌가? 저희 오늘 피자 먹어요. 피자! 범수 형도 말 주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할라피뇨 불고기. 이거 뭐야? 내가 말한 제일 맛있다는 닭다리. 저희 청년 피자에서 시켰어요. 이거 뭐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올리리로 셋이 하는 건 처음 아니에요? 처음? 거의?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박 설레네. 왜 이렇게 오랜만... 제가 목소리로는 간간히 많이 출했는데... 그죠? 맞습니다. 아니 되게 놀랬다니까. 네? 닭다리 여덟 개. 대박이다. 내가 닭다리를 시키는 적이 없단 말이지 원래? 네. 근데... 청양 마요 소스인데 마요네즈 맛이 안 나지? 청양 마요라서 마요네즈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마요네즈 맛이 안 나지. 안 난다고요? 톳! 얼굴 없어 맞아요. 리뷰. 형 리뷰해야 된다. 어? 리뷰. 그리고... 내 걸로 찍고 형한테 보내줄게. 저희가 사이드 메뉴 먹으려고 리뷰빈트도 했거든요. 귀엽죠? 저희도 사랑입니다. 사랑. 형한테 보내줄게요. 네. 대박이죠? 저희 완전 소통하고 싶어서 밥 먹으면서 하기도 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비글. 내가 두 개 먹을 테니까 세 개 세 개 먹어요. 알았죠? 갑자기. 왜? 나 이거 많이 먹어봤으니까. 우린 치킨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에이. 세 개 세 개 먹어요. 또 우리 치킨. 도리들 다니겠네. 여러분들은 저녁 다 드셨나요? 하긴 다섯 시면 많이 안 드실겠지? 오늘 태훈이가 진행해라. 네. 항상. 네? 그래? 그렇구나. 알겠다. 괜찮지 않아? 당면 찌냈까? 아직 이후 이제 먹으려고요. 다들 뭐 드시려고요? 드시고 싶은 거 계신가요? 잘 먹겠습니다.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나 홍길동이야? 응. 학원이라. 박길동. 여덟이 끝나고 친구랑 같이 먹을 거다. 다. 매워. 정매치 해줘. 피자. 응. 같이 드시지 하요. 저도 여러분 보고 싶어서 죽을 거 같아요. 여러분 이제 치킨 VS 피자 안 하셔도 됩니다. 피자와 치킨은 같이 먹는 거. 요즘 매타잖아. 피자와 치킨 프린세스? 응. 다시 뜨고 있어? 응. 우리 동네가 훨씬 맛있어. 여러분 ASMR이에요. ASMR. 꼭 끓여야 됩니까? 아저씨. 점수 형이 콜라를 아까 공카에 찍어 올린 바나나 우유 그거 사진 있잖아요. 공카가 아니라 인스타. 거기다가 따라먹고 있어요. 형. 형. 내가 사진 찍어줄게. 응? 너희 사진 말고 이거. 이것만. 애플 시나무. 이걸 보이스 올리라 하니까 웃기네. 그죠? 저 별로 안 조용해요. 저 먹는 소리 얼마나 열심히 내고 있다고.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다. 그 우유는 맛있었나요? 그냥 별로? 저는. 뭐야? 응. 그냥 시나몬 향이 세요. 애플 맛은 잘 안 나고요. 메로나 바나나 맛 드셔보세요. 바나나 우유 맛나요. 바나나 우유. 진짜요? 샤베트 맛나요. 진짜 맛있는데? 먹어봐야겠다. 그죠? 진짜 ASMR이죠? 그럼 제가 처음으로 시킨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그 닭다리의 면과 그 B O O 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응. 혹은 폐땡땡. 폐땡땡땡. 폐땡땡땡. 뭔지 알죠? 메로나 바나나가 있어? 바나나도 있고 망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망고 먹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옷은 따뜻하게 다 입으셨나요? 엄청 바삭해요? 아니면 그냥 그래요? 바삭하진 않아요. 어 뭐야? 다 진짜 다른가 보다. 봐야 줄었을 때 소리가 바삭하진 않아요. 이 부분은 좀 바삭하다. 근데 좀 약간 튀김옷이 조금 달라요? 맛이 달라. 달라? 그 폐땡땡땡이랑 B O O O에서 먹었던 닭다리랑 조금 맛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목줄이도 반갑다. 저도 여러분이 반갑다. 이거 뭐지? 응. 너무 덩어린데? 먹어도 되나요? 네. 몇 분 하는 거야? 오늘 잠깐 여러분들 댓글 보려고 한 10분 정도? 그래서 율리님도 피자 먹고 싶어 졌어? 피치하십쇼 피치. 율리님도 드세요? 오늘도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근데 피자는 작정하고 먹어야 될 것 같고 치킨은 아무데나 시켜도 좀 편해. 피자는 아, 피자 먹을까? 맞아, 마음먹고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약간 피자? 근데 치킨은 아, 치킨 먹고 싶다. 슬까? 오케이. 바로. 좀 무게감이 달라, 음식이. 응, 같은 가격이나 이런... 그래도 뭔가 피자가 무게감이... 응. 피자는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피자헛. 피자헛은 좀 싸더라고요. 싸더라고? 두 판에, 두 판에 만 얼마였는데? 응? 응? 짠 거 아니야? 완전? 그렇게 안 짜고, 근데 얇아요. 진짜 비싼 거 다 파지영은 있어. 아, 맞아. 아니요, 도미노. 아니요, 도미노. 거꾸로 이거 뭐라고 했냐? 학교에서 토론하는데 우리가 질 거 같다고요? 이길 수 있어요. 태훈이가 도와줘요. 태훈이 말 잘하잖아요. 돼요? 가서 영어 한 번 해주고 와요. 헤이! 아저씨 맥주. 토론 대회는 패기입니다, 패기. 맞아, 상대방이 할 말을 없게 만들어야 돼. 목소리 크면 돼. 아, 맞아. 쩌렁쩌렁하게 밀어붙이면 됩니다. 소심, 소심하면 안 돼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바로 이러면. 진짜 그래요? 그렇게 들만큼? 저 토론 A 맞았어요, A. 문학 시간에 문과라서 문학 1, 2 있었는데 문학 시간에 토론했는데 A 맞았어요. 오, 모범수. 수행 평가는 A죠? 모범수, 모범수. 이상한데? 모범수. 지금 약간 빈이 쓴 것도 약간 모범수. 금식 떠나가라 크게 외친다고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모범수. 오늘 범수 형 빈이 썼거든요. 진짜 모범수 같아요. 이제 밥 먹으러. 이제 저희는 밥 먹으러 떠나볼게요, 여러분. 잠시만 한 목소리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인사 보고 갈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인사 보고 갈래. 안녕. 여러분들도 맛 좋아하세요. 맛있게 저녁 드십시오.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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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게요. 랭. 뚱고 갈 Regel. 음